자 다시 시작이요. 고등학교 3학년 2019년도 3월 모의고사 변형문제 1번에서 50번까지 프리수업 해볼게요. 다시 여기 over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 년에 걸쳐서니까 기간개념이 잡힌 현재 완료가 필요하다 였었고 이 기간 동안에 발견을 했대요. 얘들아 파운드라고 하면 요게 사명식의 타동사니까요. that은 명접이겠죠. 명접, 텍스트 메시지 문자라고 하는 것이 뭐뭐이다? the most reliable form. 가장 신뢰할 만한 형태다. 의사소통의 신뢰할 만한 형태다라는 것. 명사절은 그냥 하나 잡아놓고 갈게요. so 그래서 we are asking for. 우리가 당신의 허가, 허락이란 뜻이죠. 허락을 ask for 뭐뭐를 요청하다죠. 요청하고 있대요. to contract your child. contract의 뜻이 뭐지 얘들아? contract. 계약. 수축하다. 라는 뜻이죠. 자 어쨌든 b도 보자 얘들아. that과 what을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하지만 we ask. 우리가 물어본다. 주어동사 잡으시고요. you complete. 당신이 완성하다. 라고 들어와 있죠. 양쪽을 이어주려면 접속사나 관계사를 쓰는 건데요. 잘 보시면 얘들아. what 같은 경우는 관계 대명사인 거고 that 같은 경우는 관계 대명사도 되지만 명사절 접속사도 가능한 거죠. 관계 대명사라면 꺽쇠가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이렇게 쳐보는 거야. 너가 완성한다. 뭐를? 이 양식을. 다 들어왔지? 그치? 뭐 이거는 부연 설명이니까. 뭐 이렇게 부연 설명 잡힌 거니까. svo 사명식 다 들어왔으니까 관대가 아니라 아 명접 that 해서 아 이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잡히는 거죠. 됐어요. 해석은 뭐뭐라는 것. 이 되겠죠. 너가 이 양식을 완성할 것. 작성할 것.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작성할 것을 우리가 요청해요. 이 양식이 뭔데? indicating your preference. preference 뜻은 선호도. 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have your children, 아 child, have. 여기서 사역동사겠네요. 시키는 거야. 너의 아이가. 뭐 하도록? 자, 업법 볼게요. 다시.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쓰시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누굴 쓴다? 동사원형 잡아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네 아이가 return 하도록 하는 거야. 언제? 5월 10일보다 늦지 않게. 그것을 반납하도록 시킬 것을 우리가 요청한다. 라는 거죠. 답이 1번인거에요. 궁금한 거 있는 거야? have your child returning no later than. 이번에 해보자. 3번. death로 걸려도 되는데? we ask what do you complete this form? 어, death인데 death. death인 거 맞지 않을까? 자, 보자. 보면 알겠지요? 어디보자. death이야, death. 응, death이 맞아요. 됐죠, 얘들아? 자, 까지구요. 자, 6번 먼저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어, 철자로 시작하는 낱말 골라라. 자, 뭐였을까? 20번. 선생님이 이거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선생님이 했을까, 이거? 여기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서수령 패스하자. 다음 거. 10번. 10번 아래 10번 보시면요 학생들이 뭐 할 필요가 있대요 prepare 하고 빈칸 이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들어와 있던 거지 뭐 할 준비 to give tips to their liberal arts education 그들의 liberal arts education이니까 자유 예술 교육 애 이빨을 준다고? 핵심을 주다인 것 같은데 직업을 일단 요거 먼저 하자 구하는 것의 빈칸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위에 보고 가야 되겠네요 이거 같이 해야 되겠네요 자 don't get me wrong about liberal arts don't get me wrong은 나를 오인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오해하지 마요 뭐에 대해서? liberal arts 자유의 예술 자유 미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 자유 예술은 자유 예술 교육은 can be 될 수 있어요 많은 직업에 있어서 valuable 같은데 귀중하게 될 수 있다겠죠 그것이 가르쳐줍니다 당신에게 생각하는 방법을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 당신이 뭐하게 될? 현실 세계에서 페이스 직면하다 라고 쓰면 되겠죠 직면하게 될 그런 문제나 이슈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준대요 그리고 그것이 또 뭘 준대요 당신에게 관점도 주고요 관점이나 아니면 분석적인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 형용사죠 이렇게 세 가지의 스킬을 준다는 거지 그리고 creative strength 창의력이겠죠 창의력도 준대요 이 창의력은 어떤 거냐면 which are all important 그것들 전부가 모두 어때요? 중요하대요 in just about any career 그러면 어떤 직업에서든지 이 얘기겠죠 you can contemplate 당신이 추구하는 어떤 직업이든지 중요한 스킬들이잖아요 관점을 가진 거나 분석적인 거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력 이런 거 전부 다 중요하죠 nevertheless 라고 들어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신이 학생이라면 be smart 명령문인데 똑똑해져라 라고 들어와 있죠 얘도 명령문 seek out 그러면 뭐뭐를 찾아라 구해라 라는 뜻이야 구해라 찾아라 뭐를 인턴십을 찾고 그리고 take 얘도 동사 명령문인 거죠 take specialties electives like statistics statistics 프로그래밍 하나 둘 세 개 병렬구조 이렇게 그러면 통계학이나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경영이죠 이것과 같은 특별한 수업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겠네요 둘 중에 누가 정답일까 그러니까 그거야 그 정규선 말고 무슨 수업이라고 그러지 그 정규과목 외 수업이 있잖아 그런 걸 들어라 라고 얘기한 거겠죠 뭐 하려고 to give your liberal education some tips 이렇게 얘기했네 아 이거 밑줄 친 거 이거 숨은 뜻 찾아라 이거였었겠네 그러면 너의 자유로운 미술 교육의 I.O.죠 D.O. 일부의 이빨을 주기 위해서라고 써있네 뭘 준다는 뜻이었냐라는 거였지 이거 학생들과 어린 전문가들 we should 뭐 해야 돼 seek out 이거였다겠죠 seek out은 뭐뭐를 찾다였었고 얘들아 rule out 써 놓아야 되겠다 이거 rule out 하면요 배제하다야 이건 그럼 지금 나온 스토리대로라면요 스킬이나 자격증 같은 거 찾아야 된다 이 얘기겠죠 that will 뭐뭐할 빈칸할 in marketing yourself 너 스스로를 마케팅하는 곳에 있어서 삐리리하게 될 자격증 꼭 필요한 자격증 이거였겠죠 그런 자격증을 당신 찾아야 돼요 직업의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나왔던 거네 자 보도록 할까 여기서 이빨을 주다는 건 결국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었겠지 얘들아 의역할 보면 이빨이 우리 씹어먹을 때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필수가 될 만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뭐냐 특별수업 같은 것들 본인 전공과목 아 떠올랐다 교양과목이더라도 꼭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직업을 찾을 때 그치 자 학생들이 뭘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executive abilities interpersonal 일단 interpersonal 하면 상호간 의견 교류하는 이란 뜻이잖아 그치 지금 사람들의 사람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막 잘 지내야 된다 교류해야 된다 이 얘긴가 아닌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ecause it can be 지가 구하는 것에 뭐뭐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걸려있는 거잖아 뭐일 수 있기 때문에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던 거네 irrelevant 뜻쯤 쓸게요 관련이 없는 그 다음에 worthless 는 애들아 가치 없는 이었잖아 unimportant 는 그럼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잡혔겠네 여기 세모들만 다 쳐놓도록 할게요 executive 는 뭐냐면 너희가 되게 많이 본 단어에 사실 늘 만났던 단어예요 뭔지 알아 그 CEO라 그러잖아 얘들아 사장님 이게 executive에서 온 거야 우수한 이제 이런 뜻이지 chief executive officer 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능력 이렇게 된 거지 됐어 자 몇 번 갈까요 10번 때 11에서 20번 사이에 혹시 있을까요 그 정도 우리는 오케이 21번 도표 쪽은 혹시 다 맞았어요 어 좋았어 자 기억에 들어갈 만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나와있네요 어디 보자 23번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이 해보자 in the good old days good old days 에서 말이야 좋은 옛날들 이거지 얘들아 좋은 옛날 그 시절엔 이거지 당신이 earn positive feedback 이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다 가시지가 당신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었어 천천히 뭘 통해서 디즈 뜻 아셔야 돼요 이거 잡아 놓으세요 어 행위 행동이란 뜻이야 어 행위 행동이란 뜻이야 어 행위 행동이란 뜻이야 그러면 좋은 행위를 통해서 또는 다른 아컴플리시먼트가 성취 또는 업적이 되겠죠 성취나 업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어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제 소셜미디아란 단어가 등장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빨라졌다 얘기겠지 그 사회적 소셜미디아의 advanced 출현이죠 출현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근데 요게 생기면서 우리 아이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carefree impatient impatient 참을성 없는 이란 뜻이죠 carefree는 도움이 필요 없는 이란 뜻이죠 for an immediate answer 즉각적인 해답 이거고 또는 like within minutes of sending that urgent piece of information out 여기까지 걸린 거네 as a text to one person a group the hundreds of friends they've amassed 까지 요렇게 하고 5을 잡히고 여기까지다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는 뭔 소리냐면 음 뭘 보낸다는 거야 urgent가 긴급한 한 조각이지 근데 정보에 긴급한 조각을 send out 하는 거야 발송화는 몇 분 이내에 like 와 같은 좋아요라는 그 표시 있지 이거를 글자로서 표현한다는 거야 누구한테? 한 사람이나 단체나 수백의 친구들한테 뭐하는? 그들이 unmassed 라고 나와있네 여기 있죠? 뭔 제시어일 거야 그들이 모았던 이런 수많은 사람들한테 또는 누구한테? 전체의 세상한테 그냥 글자로서 보낸다 라고 되어 있죠 I just have to check again 나 단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뭐뭐 해야만 한다죠 또다시 뭐 하려고? 보고 싶어서 If anyone has responded yet 누군가가 아직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싶어서 내가 확인을 해야만 돼요 그리고 모든 땡땡한 반응이 준다 작은 drop of dopamine right into the brain's reverse center 라고 그러죠 뇌의 보상이죠 뇌의 보상감을 주는 그 기관에 right into 곧바로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잖아 곧바로 도파민에 뭘 준다? 하락을 만든다 얘들아 네가티브에요 파지티브에요 도파민이 줄었대 자 더 읽어볼게요 Even more powerfully 훨씬 더 강력하게 Neural imaging studies 신경 이미지화 하는 공부죠 그 연구가 드러냈다 오늘 보상에 대한 기대는 더 자극적이다 뭐보다? 실제의 수령보다 기대감 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극적인 이란 뜻이야 일단 자극적인 이라는 것을 연구가 보여줬대요 각각의 응답으로부터의 보상은 충분하지 않아 뭐 할 만큼 완전히 만족감을 느낄 만큼 각각의 응답으로부터의 보상은 충분치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 leave 남겨둔다 이거죠 너가 뭐 하도록 여전히 hungry는 여기서 갈망하는 이겠죠 갈망하도록 남겨둘 거야 더 많은 거 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원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부연 설명 들어온 거죠 또 다른 특징이래요 뭐에 대한 중독적인 이고 arbitrary 의 뜻은 뭐였지 임의의 행동 이제 이렇게 잡힌 거죠 중독 행동의 또 다른 특징이다 라고 잡았을 거고 dopamine reward of the instant feedback 그러면 즉각적인 피드백에 도파민의 보상은 뭐뭐 한다 소셜미디아에서 보내는 시간을 삐리리 한다 이렇게 나온 거네 기억에 잡힐 말이 뭐였지 얘들아 여기 지금 이걸 찾는 거죠 자 일단 아까 전에 도파민 하락한 건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 들었을 때 그랬을 것 같고 리졸트인은 모모를 결과로 나타 contribute to 모모에 기여하다 공원하다 stems from 모모로부터 생기다 이건 써놓고 모모로부터 생기다 hold back 은 애들아 저지하다 막다 bring about 은 뭐지 초래하다 됐어요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니 자 도파민 보상 즉각적인 피드백 의 도파민의 보상이 소셜미디아에서 쓰는 시간에 기여한다 라는 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을 더 많이 쓸수록 내가 기분이 좋아지잖아 도파민 보상 뇌에서 느끼는 도파민 보상이 더 커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두 중에 누가 더 원인이고 누가 더 결과인지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된 것 같고 자 뒤에 몇 번 가면 돼요 얘들아 20번대 또 있을까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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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에 빈칸 빈칸 들어갈 말 자 보자 요거 28번도 아마 안 했으니까 같이 하자 베일럴 대학교 연구자가 조사했어요 뭐를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 접속사여야 되겠죠 왜? 사명식이니까 목적어 자리라서요 뭘 조사했냐면 다른 유형의 글쓰기 뭐 할 수 있는지 could 땡땡 people into sleep 그럼 잠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빠져들게 한다 쉽게 잠들게 한다 둘 중에 뭔지 정답은 이즈였겠죠 쉽게 잠에 빠져들게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해봤대요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헤드는 애들아 사역동사에요 써보자 시켰다 사역동사니까 뭘 시켰어 57명의 성인들한테 젊은 성인들인거에요 젊은 성인들아 너네 뭐해봐 이렇게 해봐라고 시켰대 5분 동안에 써봐 잠자기 전에 뭐하는거에 시간을 쓴다구요 writing 글쓰는 것에 뭘 쓸거냐면 대상이 들어왔죠 either 하면 애들아 누굴 쓸게요 a to the list한테 a라고 쓰실거죠 or 잡은 다음에 요렇게 해서 b라고 쓰실거죠 그러면 for the days 어 헤드네 그럼 앞에 있는 이니까 다가올 이란 뜻이겠죠 됐어 다가올 날들을 위한 to do 해야 할 일 목록이죠 할 일 목록을 쓰든지 또는 they had finished 니까 요게 대가거잖아 이미 벌써 끝마침 그러니까 이건 뭐야 과거에 했던 완성했던 일의 목록을 쓰는거 이렇게 두가지를 한번 써보게끔 시켰대요 5분동안 over the past few days 요거 또 나왔지 얘들아 기간에 걸쳐서라고 하는거죠 the result confirm 그 연구 결과가 확인했대요 뭐뭐를 대절을 이게 목적어 자리죠 not all 전부는 아니다 하니까 얘들아 요기다가 부분 부정이라고 쓰시면 되죠 뭐 전부는 아니야 사전 잠자기 전에 쓰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동등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랬을 것 같은데 볼까나 자 those who 하면 뭐뭐한 사람들이죠 자기 전에 made to the list 를 만든 사람 어떤 사람 A쪽에 있는 사람인거지 그 사람들은 were able to fall asleep 요게 잠들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잠들 수 있었어요 어떻게 구분 더 빠르게 누구보다 대상 잡을게요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이죠 wrote 썼던 사람 뭐에 대해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썼던 사람일까 여기다 b라고 쓰시면 되죠 됐어요 b보다 a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잤다네 결국 미래할 일을 쓴 사람들이 빨리 잤어 그러면 얘네들 결과가 달랐다 얘기인거지 얘들아 됐어 아까 not이 잡혀있었으니까 내가 이퀄리지 썼던거야 됐어요 자 the quantity는 양이고 quality는 질이거든요 그러면 그 목록에 땡땡도 mattered가 중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또한 중요했다 라고 써있네 또한 중요했대 부연 설명 여기 잡혀있는거지 오케이 세미컬론 잡았으니까 같이 풀이해보죠 the more tasks and the more specific the to-do list were 요렇게 걸렸네 그럼 컴마까지는 요렇게까지니까 그럼 더 많은 일 더 많은 specific 특정한 이죠 더 특정한 더욱 특정한 세부적인 리스트 이면 일수록 더 faster 더 빠르게 얘네가 잠자드래 이렇게 나와있는거지 법이 구문인거에요 더 많은 일이 있고 더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을 때 더 잘 자드라라고 써있던거죠 자 the study authors 그 연구자들이 figure 알아냈다 that 뭐를 writing down future tasks 미래의 일을 적는 것이 unload and the load 는 로딩하다 짐을 치타라는 뜻이죠 unload 하면 짐을 덜어주다 였겠죠 그러면 짐을 부담을 덜어준다 뭐에 대해서 the thoughts 생각들에 대해서 so 그러니까 you can't stop 당신이 멈출 수 있죠 뭐하는걸 turning them over in your mind 이것을 여기서부터가 이게 목적이겠지 니 머릿속에서 그걸 계속 생각하는 turn over 계속 생각 떠올리는 거를 멈출 수 있겠죠 you're telling 너가 말하는 거야 니 뇌한테 대절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들어왔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 를 말하게 되는 걸 거야 뭐 이렇게 들어왔겠네 그죠 정답이 누군지 같이 찾아가보죠 you had better let my gun be by gun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 되도록 하는 게 낫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게 let이 사역이죠 그럼 목적어고 이게 오시자리에 동원 그래서 잡혀있는 거야 had better의 뜻은 뜻 써보자 얘들아 같이요 뭐뭐 같이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다시 by gun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일이 지나간 일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다라는 뜻이고요 you shouldn't pull off 얘들아 put off 뜻 쓰자 미루다 연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미루다 연기하다 what to do today 오늘 해야 할 것을 미루면 안 돼 라는 뜻이야 할 일 미루지 마 이 얘기고 you should start 너가 시작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러면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 얘기인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잠자는 것이 뭐다 above making to the listener 그러면 해야 할 일 목록 쓰기에 위에 있다 라는 말은 잠자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목록 쓰지 말고 자 이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the task 일이 will get done 수행 될 거야 just not right now 단지 바로 지금 이 아니라 라고 들어와 있네요 단지 바로 지금 이 아니라 행해줘야 될 일 자 너가 네 내한테 말하게 되는 거야 어떤 스토리를 말하게 될까나 자 밑줄 쳐볼게요 멈출 수 있다 그랬잖아 짐의 부담도 덜 수 있고 생각하는 짐의 부담도 덜 수 있고 미래의 일들 하는 걸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 네 뇌한테 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그 생각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일 수행 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말이야 맞죠 미래의 할 일 목록을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적는 일 지금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골똘히 생각하지 마 나중에 될 거야 나중에 될 거야 라고 뇌한테 말을 하게 되겠죠 이해 됐어요 이거 직역하면 단지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수행 될 거야 이 뜻이야 과업이 수행 될 거야 됐고요 자 몇 번 갈까요 38번 오케이 그 전엔 혹시 없어요 자 잘 풀었네 그러면 38번 요약이었어요 즉 나랑 같이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지만 요거 먼저 정리할게요 The way of creative thinking of humans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의 창의적인 생각의 방식이 이렇게 하면 동사인 거죠 그러면 성취되어질 수 있다 얻어질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뭘 통해서 다이 땡땡 자 어떤 정보에 인테그레이션 뜻을게요 통합이란 뜻이죠 통합결합 됐어요 그 다음에 not by 어 이거 그 구조네요 a, not b 라고 쓸게요 b가 아니라 a라는 구조인데 a랑 b자리에 누가 왔어요 a랑 b자리에 by 라고 하는 전치사 9가 양쪽에 잡혀있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영재 천재라고 줬잖아 그치 그러면 천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보에 땡땡한 통합에 의해서 획득될 수 있다 달성될 수 있다 뭐가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 라고 하는 것이 그럼 38번 내용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는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니 라고 하는게 이번 지문의 핵심 내용이었겠죠 어 뭘 통해서 무엇을 통해 가능해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b가 아니라 그러면 천재성이 아니라 정보에 땡땡한 통합 때문이야 이렇게 나온 거죠 인도우드는요 얘들아 부여된 이란 뜻이고요 acquired는 획득된 inherited는 물려받은 그 다음에 raised 이거 길러진 inborn 타고난 gained 얻어진 까지 됐어요 여기서 성격이 똑같은 단어를 쌤이 표시를 해보자면요 이거야 얘들아 인도우도 있지 얘랑 타고난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지 타고난 거야 그 다음에 획득된 이라는 뜻은 사후에 얻어졌다 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길러진 얻어진 이게 똑같은 단어의 성격인 거야 inherited는 물려받은 거니까 선천 쪽에 좀 더 가까운 거죠 이해 됐어 단어의 느낌 표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린 결론을 못 찾아야 돼 창의적인 사고 할 때는 뭘 통해 하는 거야 이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뭘 자신 있대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 개인의 소유다 소유물이다 뭐가 아니라 집단 현상이 아니라 집단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물이다 라는 거에 보통 자신이 있대 despite 써볼까 뭐뭐에도 불구하고지 그러면 일부에 notable 써볼까요 주목할 만하냐 주목할 만한 collaborations 협동 협력 이죠 그러면 미술과 과학에서의 주목할 만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상학적인 인상이 남는 impressive 인상적인 써볼까 인상적인 행동 뭐에 creative thought 그러면 창의력에 인상 깊은 가장 인상 깊은 행동은 이게 주어져 이 행동은 appear 투부정사 이렇게 잡힌 거네 이게 투부정사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심투의 동의요 심투부정사 뭐뭐처럼 보인다 근데 보시면 투부정사 자리에 to have pp가 나왔죠 옛날 일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개개인의 개인들의 어 요거는 생산물 이란 뜻이죠 생산물 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어 아르키메데스네 거기에서 제인 오스틴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그런 인상학적인 인상이 깊은 행동들이 개개인들의 부산물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often isolated 흔히 고립되어 있고 개인적인 일인 거고 그리고 eccentric individuals who reject이냐 admit이냐 나와있죠 commonly held belief 요게 뜻이 뭘까나 얘들아 공통으로 잡고 있는 신념이니까 공통으로 공동으로 믿는 신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공동으로 믿고 있는 신념을 뭐하는 reject과 admit 인정하는 거절하는 개인 둘 중에 누굴까나 고립되어 때잖아 흔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라메 그러면 공동의 생각은 거부하겠죠 됐어 그런 사람들 인데 I think 나는 생각해 그럼 필자 이제 주장 들어왔네 이러한 인지 생각이란 뜻이야 sort 이 생각은 뭐뭐이다 something of an illusion 어 착각이래 어 착각이래 위에 나온 말이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개개인의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창의력이 아니라는 거지 집단의 현상으로 본다라는 거지 읽어볼까 it cannot be denied it은 가죠 그럼 cannot be denied 부인될 수 없다 이거지 부정될 수 없다 부정될 수 없다 진주어 표시할게요 대절 해서 primary source of nobility 어 노벨티라는 단어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아까 나온 창의력과 동의어가 되는 거죠 creativity 요거 동의어가 되는 거야 대점 넣으세요 creative source 요렇게 다 동의한 거야 자 새로움 직역하면 새로움에 주된 원천 주요원인이 lies in 놓여있다라는 뜻이죠 자 개인의 뇌 속에 정보의 땡땡에 놓여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라고 들어가 있네 b에 들어올 말이 일단 뭔지 봐야 된다는 거지 얘들아 36번에 잠깐만 이게 recombination 하면 이게 재결합 이란 뜻이지 여기다가 뜻 좀 써놓을게요 재결합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들의 뇌 속에 있는 정보에 재결합에 존재해 일단 그러니까 새로움이라는 건 개인의 뇌 속에 있어 하지만 하지만 나는 의심해 that 개개인으로서 우리가 would and could accomplish 그러면 성취할 것이고 할 수 있어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밖에 못할까 개개인으로서는 조금밖에 못한다 이 얘기겠죠 리트리 되겠지 창의력에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밖에 얻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슈퍼브레인 엄청 뛰어난 두뇌의 맥락의 바깥에서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래요 동격의 건말을 찍었던 거죠 여기 슈퍼브레인의 맥락이라고 하는 게 뭔지 설명 들어온 거지 바로 뭐다 개개인의 뇌 통합이다 이게 슈퍼브레인이야 라고 알려준 거잖아 됐어 이렇게 해서 세명 등장 나왔죠 아르키메데스랑 오스틴이랑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원래의 사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두뇌는 어떤 사람을 stretch back into 어디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인거죠 아프리카의 중세 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존재하는 사고하는 철학자들 이렇게 이 사람들의 결론은 더 해지가 주어야 두뇌가 were stopped with 이거 뜻이 뭐예요? 뭐뭐로 채워져 있다 뭐뭐로 채워져 있다 뭘로 채워져 있대요? the thoughts of others years from 그러면 타인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었다 라는 거지 초기 어린 시절 이후로 쭉 onwards 이후로 예요 얘들아 아주 어린 시절 이후로부터 계속 타인들의 사고로 어차피 채워져 있었다 라고 하는 거지 The ideas of those long dead or known 오래전에 죽었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의 생각을 포함해서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 철학자들도 그렇고 생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학습한 걸 기반으로 내가 새로운 걸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죽은 사상가나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했던 생각을 결국에는 수용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How could they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만들었을까나? Without 빈칸 없이 자 수학 언어 예술의 생성 삐리리 없이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만들었겠어요 하고 끝난 거네 그치? 빈칸은 일단 36번에 들어올게 C에 들어올 말이 collective였잖아 얘들아 여기 collective 집단적인 생성 형성이란 뜻이죠 칠판 보여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도대체 그들이 누구야 그 세 명의 사상가들 얘기한 거야 세 종류의 사상가들이 만들었겠어요 하나 둘 세 개의 집합적인 생성 없이 말이야 즉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분야에 생성이 없으면 집단적인 생성이 없으면 창의력 만드는 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걸 의문문으로 우리한테 다시 되짚어 물어본 거죠 됐어 그래서 아무튼 나한테 질문한 게 몇 번이었지? 38번 보자 요약하는 거였잖아 보자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라고 하는 건 만들어질 수 있어 어떤 통합이 필요해 얘들아 어떤 통합? 타고나야 돼? 아니지 어떤 통합이 필요해? 얻어지는 거잖아 누구로부터 이미 오래전에 죽거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상가들로부터 얻어진다 라고 했었던 거지 뭐가 아니라 선천적인 게 아니라 됐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그랬잖아 결합된 거라 그랬잖아 그룹에서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됐어 자 몇 번 가면 된다고 했더라 다시 3번 우리는 우리는 볼 거 없을 똑같아요 오 낱말 쓰인 문제였었네요 뭐가 엄청 힘들었어 자 같이 보도록 하죠 괜찮죠 해석해 볼게 20세기에 평균 기대수명 미국에서 기대수명이 올라갔어 거의 30년만큼 여기 봐있는 만큼 이렇게 하면 거의 30년만큼 상승했대요 기대수명이 이제 올라갔어 많은 대다수 of that increase 그러면 그러한 증가 앞에 있는 거 얘기한 거죠 그러한 증가에 많은 대다수 부분은 is credited to 뭐뭐로 귀인하다 라는 뜻이야 뭐뭐때문이다 뭐뭐덕택이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뭐 덕택이래요 advances 진보라는 뜻이죠 진보 진전 뭐해서 공공건강이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뭐냐 건강보험 적용되고 뭐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rather than 뭐보다 medical care 막상 이제 의료행위 그러니까 의료행위라든가 의료행위 자체의 진보라기보다 오히려 뭐뭐보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공공의 건강복지의 진보 때문에 귀인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legal interventions played 그럼 법적인 개입이 역할을 했어요 critical 하면 중요한이죠 그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대 이러한 진보에 있어서 어떤 진보 public health의 진보는 법적인 개입 때문이라 라는 거죠 됐어 requirements 필요조건이고요 that children be vaccinated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특이했을 거야 that 잡혔는데 얘들아 주어하고 동사자리에 be 라는 동원이 잡혀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자리에 표시 넣을게요 requirements 요구조건 우리 요구 주장 제한 명령 일때는 대절 속에 누가 생각된다 조동사 휴드가 생략 가능이었던 거죠 이게 돼 그러니까 be가 잡혀있는 거지 아이들이 백신을 맞춰줘야만 한다 뭐하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라고 하는 것 그런 요구사항이 있죠 그런 요구사항이 뭐했다고요 play the central role 주어고 동사인 거죠 그러한 요구조건이 뭐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뭐함에 있어서 요구함에 있어서 자 백신 요구 단어 보시면요 able로 끝나면 형용사인 거죠 preventable 예방할 수 있는 이란 뜻이죠 이거 붙여서 해석하시면 돼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 이란 뜻이죠 그런 질병의 occurrence가 이제 발생 이란 뜻이죠 됐어 그럼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같은 것의 발생을 뭐하는 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발생을 줄이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백신 미리 맞고 온다면 그쵸 reducing 이 되겠죠 요게 천연두 홍역 which were one's feared 한때는 어땠어요 요렇게 하면 수동태제 해드라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거죠 deadly 뜻이 치명적인 치명적인 질병 이었는데 요게 어떻게 됐다구요 색깔로 잡으면 요게 주어인거고 이제 were eliminated 제거되었다라는 뜻이죠 뭐로부터 서반구 hemisphere 서반구 서양 문화권 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while 뭐하는 반면 the number of new measles case dropped 어 measles 홍역이죠 새로운 홍역의 숫자가 어떻게 됐다고 감소했어요 from a to b from 요게 a to 요게 b 인거죠 그러면 1950년대에는 30만 이상 이었어 근데 이제 2000년대에는 100보다 미만이야 엄청 줄은 거죠 됐어요 그럼 while 은 뭐뭐하는 동안이 되겠네 자 following the introduction 도입 이죠 뭐의 도입 extensive 광범위한 vehicle 뭐지 운송수단 이란 뜻이죠 그리고 도로의 안전법규 도입 에 뒤따라서 언제 시작했는데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이거죠 자 요렇게 그 뭐냐 고속도로의 사고사죠 죽음의 숫자가 감소했어요 대략 from a to b 이렇게 들어오죠 5만 천에서 2000년대에는 4만 2천으로 감소했어요 even as the number of miles 비록 뭐할 때 mile driven per year 매년 운전 되어지는 자동차 주행 거리 있잖아 그 mile 수치 자체는 increased 증가했겠죠 당연히 차를 더 많이 끄니까 그치 66년도랑 2000년대랑 비교했을 때 말이야 그러니까 연당 주행된 pp구 mile 이은 대략 300% 만큼 증가 했었지만 이 얘기인거죠 교통법규 도입을 통해서 결국에 고속도로 사고사 자체는 줄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있네 그럼 요거는 요거는 고속도로의 사례지 얘들아 요거는 지금 질병에 대한 사례인거지 요게 뭐 이와 같이 같은거 걸렸을거 같은데 그치 연결었고 말이야 누가 걸렸니 맞아 됐죠 그 다음에 문맥 낱말쌤 틀린거는 아까 보셨던 우리 홍역으로 미리 백신 맞으면 되는거니까 3번 c로 잡아주시면 될거 같아요 다음거 보자 몇번 가면 될까요 지금 푼거 다 불러드릴게요 52에서 56번 다 푸셨어요 55까지 우리는 몇번까지 했을까 아 아 그거 맞아 조금만 풀게요 자 54번이랑 56번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어휘 쓰임 문제 하나랑 56번은 들어갈 말 고르기였네 빈칸 문제 빈칸 삽입이요 자 일단 지문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음 이렇게 봐야되는거지 음 요게 뭐다 얘들아 전치사구가 먼저 나왔으니까 도치가 발생했다 라고 하는거죠 개인주의야 즈음으로 끝나면 모모 주의 인거에요 개인주의에 at the heart of 하면 모모의 중심부에 라는 뜻이죠 개인주의의 중심부에 모모가 놓여있다 믿음이 놓여있대요 어떤 믿음이래요 자 that each 각각 개개인의 사람이 동사하다 라는 믿음이 놓여져있다 라고 되어있죠 at first glance 어 언뜻 보면 처음에는 이거죠 이것이 뭐한 것처럼 보여 to be a view that most people would not openly embrace 그러면 해석 요기 넣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렇게 그러면 광활하게 넓게 포옹하지 않을 것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관점 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써있죠 a view는 관점 이란 뜻일거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넓게 수용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관점 인 것처럼 보여 처음엔 말이야 근데 we are after all after all 결국 이란 뜻이죠 결국에 우리는 are frequently told 수동태죠 그럼 빈번하게 말해진다니까 듣게 된다 이 얘기야 뭘 들어요 to look out for and care about others 외부를 쳐다봐 밖을 쳐다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흔히 듣게 됩니다 라고 되어있죠 게다가 no one 아무도 진실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을 어떤 사람이요 who is obviously self-centered 맞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있죠 명백히 뜻어보면 자기 중심 적 인 이란 뜻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we all 우리 전부는 have to admit 인정해야만 돼요 that 뭐를 the tug 줄다리기 어떤거죠 줄다리기 toward the self-centered life 그러면 자아 중심적인 삶을 향한 당김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되고요 이것이 결국에 유인합니다 우리가 투부하도록 여 이렇게 잡혔네 그러면 이기적인 의도를 disclose 하면 얘들아 열다 인거죠 그러네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기적인 의도를 드러내도록 유혹한다고 by using the language of unselfishness 여기 단어 보시면요 이기적인 것 인데 언 붙었으니까 이기적이지 않음 이죠 타인을 배려하는 것 뭐 이런 뜻인거야 그치 이기심 없는 이제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본인의 이기적인 의도를 얘들아 뭐 하도록 유혹할까 어 감추도록 감추도록 유혹하겠죠 뭘 사용함으로써 어 이기적이지 않은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언어를 막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숨겨진 이기적 의도 감추려고 애쓸거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close라든가 hide 이렇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if we are honest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다면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면 우리는 인정할 거야 대조를 자 many things we claim to do 우리가 하고자 주장하는 많은 것들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sacrificially or 희생적으로 희생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들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나 또는 just because 뭐 때문에 they are right 그것들이 올바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들 이거죠 이거는 are exactly 정확히 뭐다 the same actions 동일한 행동이 돼 that 하고 나서 나에 들어올 말과 이렇게 들었네 자 볼까 with a bit of a bit of 약간이죠 약간의 이렇게 하면 편향되지 않은 이죠 치우치지 않은 우리의 모티브 마음속에 있는 동기부여의 검사 조사 요거로 it is hard to deny 부인하기가 어렵대 대절을 우리가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의 관심에 향한 편견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서 개인 관심사에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강한 편견이 있다라는 거지 부인하기 어렵대잖아 그 다음 despite 뭐 뭐 해도 불구하고 what we may say 우리가 말할지도 모르는 것 에도 불구하고 to the contrary 정반대로 라는 뜻이죠 it is not hard 이번에는 어렵지 않대 to make the case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that we are more self-centered than we are willing to admit 뒷부분이 B 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투부 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기꺼이 인정하려고 하는 것 보다 더욱더 자기 중심적이다 라고 하는 경우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라고 들어와 있네 우리는 이기적인 거야 라는 얘기를 다시금 해준 거죠 여기는 순접이겠네 B를 연결해주는 것 그쵸 똑같은 얘기 잡혔으니까 우리가 56번 나에 들어갈 말이 뭐니 라고 나왔네 1번을 해석하면요 force가 강요하다 저 5형식 강요해 우리가 오시하도록 우리 자신을 희생하도록 이거고 promote 요게 촉진하다 저 그러면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다 이 얘기인 거고 대중의 이익 이거고 do justice 정의를 실현하다 타인을 위해서 타인한테 정의를 실현하다 다음에 do good 잘한대요 모든 대중들한테 좋은 일을 하다 이거는 다음에 우리에게 가져와요 개인적인 혜택을 가져오다 라고 되어 있네요 56번 나에 들어갈 말 개인적인 이익을 가져온다 볼까 한국말로 써볼게 개인에게 이익을 혜택을 가져오다 라고 들어온다면 자 여기서부터 가야 되지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희생적으로 하려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단지 뭐 때문에 그것들이 올바르기 때문에 하려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정확하게 개인한테 이익을 가져오는 동일한 행동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라고 잡힌 거네 그러니까 솔직한 사람이라면 개인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한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 라고 잡혀있는 거야 괜찮아요 복잡하죠 구조 어쨌든 정의 타인은 아니었고 대중은 아니겠고 헷갈렸으면 아 이거 이것도 타인을 위한 거잖아 근데 애들아 이 성격이 다 그렇지 않아 1에서 4번이 다 타인을 위한 거잖아 요게 개인을 위한 거고 그치 5번이 걸리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됐고요 지금 57번서부터는 애들아 우리 안 풀려져 있어요 혹시 그 89번에 혹시 풀려져 있어요 89번 열어서 구경 가자 89번 우리 우리는야 그러면 우리 과제로 어차피 3월 거 오늘 조금 보기도 했으니까요 문장 순서랑 문장 넣기랑 애들아 무관한 문장 어법 까지가 있는 거잖아 주관식 서술형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어법 까지가 143번이거든요 풀긴 풀었으면 좋겠는데 100문제 풀어오기 어때 100문제 어때요 100문제요 응 3월이요 6월이요 3월이요 3월이요 감사합니다.